지금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요. 완전히 모르세로 일관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다음 지금 장관 되신다고 해도 그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속히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고 장녀뿐만 아니라 조카들 그리고 처가 식구들까지 다 동원된 스펙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보니까 이모 찬스 외할머니 찬스 엄마 찬스 각종의 찬스를 다 쓰고 아빠 찬스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스펙을 만들어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숙명여중인가요? 다니다가 지금 최대 위기인가 하는 학교로 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번 저기 보시면 아니 앞에 따님하고 이종사촌 두 분 저 중에 유펜이라는 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스펙 관리가 똑같습니까? 저렇게 보면 봉사단체 만들어가지고 스펙 쌌고 그걸로 상도 받았고 혹은 뭐 그걸 여기저기 스펙으로 썼어요. 그리고 더 팬데믹 타임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저자로도 등록하고 말이죠. 그래서 언니들은 보니까 미리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갔어요. 외국에. 그리고 공저도 똑같아요. 방글라데시 대학원생하고 공저도 하고 언니들은 보니까 외숙모 찬스로 의대 교수인 외숙모하고 공저도 했고요.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공저도 했더라고요. 약탈적인 학술지에다 오픈 액세스 저널에 등재도 같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후보자가 답변을 한 거 보니까 오픈 액세스 저널에 등재한 거는 논문이 아니다 그러시는데 저널에 등재하면 그거는 논문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학자들 오늘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교수들이 말씀하셨던데 그렇게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술지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픈 액세스라는 거는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뜻이지 그게 학술지가 싫은 게 논문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논리로 연결될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대필 의혹 다음 페이지 보시죠. 벤슨 마타라라고 하는 인물이 저기 나옵니다. 저 사람이 이메일을 보냈더니 한결에다가 답을 한 게 저기 보시면 저 사람이 자기 소개를 고스트 라이터라고 써놨잖아요. 유령 작가 대필 작가 아닙니까? 거기 보면 답이 왔어요. I did it at the beginning of November 2021년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잘 하시니까 아실 겁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필했다는 얘기예요. 저거 확인해 보셨나요? 답변을 드릴까요? 이거 먼저 드릴까요? 먼저 조카 관련한 말씀 먼저 드릴까요? 그럼 저거 한꺼만에 답 주십시오. 다음 표절 문제. 그래서 다음. 저기 보시면 저 때 왜 저걸 대필시켰을까? 그러니까 굳이 하바드에서 저 당시에 국가부채라고 하는 걸 주제로 논문을 경연을 벌였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바드 대학에 쓰려고 응모를 하려고 저걸 대필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인 것이죠. 다음. 이것도 좀 이따 답해 주세요. 그다음에 표절을 통해서 논문을 작성했다는 아까 의혹도 있었는데요. 저 표절 한 걸 보니까 이게 이제 표절을 판별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카필리크스라고 하는 데서 한 거 보니까 유사도가 55.5%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 이상을 뺏긴 거예요. 저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를 긁어가지고 그냥 한 것이죠. 그거를 저널에 실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막 삭제도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 이제 IEEE라고 하는 IEEE라고 부르는 여기 이제 권위있는 학술단체에서 학회에서는 표절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 사과문도 제출해야 되고 본인이 안 하면 위반 공지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따님이 여러 군데에서 수상을 하시면서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만 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 잡고 2천 일 아닙니까? 2천 일이면 거의 5년이 넘습니다. 5년 동안 매일 10시간을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2만 시간이라는 봉사시간을 본인이 기록했는지 내역을 내라고 공적 조서를 내라고 해도 후보자가 전혀 제출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 윤리원님 여기 본인이 아니라 허어 오가니제이션이 했다고 나옵니다. 이 단체가 전체 합쳐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입시에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말장난이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왜 그러면 대필까지 하고 그다음에 논문을 표절까지 해서 저렇게 스펙을 쌓고 상을 받았을까 이건 아까 얘기했던 언니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본인이 활동하면서 저렇게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대학을 걸으면 갈 때 쓰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인가요? 거꾸로? 그걸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걸 스펙 쌓기로 보이는데 이걸 말장난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Ф關에 계속... uchs dermång장난의 봉사활동 중 첫번째 보충